안녕하세요. 신짜오, B2B의 성재입니다. 집사부일체에서 큰 가르침을 주셨던 박항서 감독님, 우리의 파파항서 사부님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. 와우! 이번에도 무패시나 항서매직을 또 한 번 볼 수 있겠죠? 박항서 감독님, 화이팅! 스즈키컵은 이번 주 토요일 밤 SBS에서 생중계되니까요. 저 성재도 꼭 본방사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경기하는 말레이시아 선수들도 다치는 선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. 양 팀 모두 아시아의 축구 축제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